루이넛 메렌델! 괜찮아? 물론이에요. 모노리스의 문을 닫아서 지금의 세계만이라도 무사하다면 신에게 닿지 못해도 나중엔 분명 희망이 있을 거예요. 허나 그렇다고 해도 문은 어떻게 닫을 것이냐?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거야. 호시... 드래곤의 복은 알지? 네가 가지도록 해.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가지면 너는 드래곤으로 변할 순 없어도 드래곤의 힘을 쓸 수는 있지. 미스트렌드의 복으로 물든 사악한 드래곤의 힘을 말이야. 하지만 고대인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문을 닫는단 말이냐? 지금 모노리스의 문은 미스트렌드의 존재에 의해 열렸어. 그러니 미스트렌드의 힘을 지린 존재가 안과 밖에서 닿는다면 다치겠지. 나도 메리앤델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신에게 닿을 수 없어. 가! 인간 주제에 안에서 버티지 말고 나가, 패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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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요. 여긴 내가 막을게요. 무슨 소리야? 너도 어서 나가! 여기까지 온 이상 세계의 끝 미스트렌드를 보고 싶네요. 하여튼 대단해. 금방 올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다려. 고마워요, 루비네트.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Wouldn't you? 네... 네... 오늘의ioni이 말이 안되는 점,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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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